해바나 갑니다잉 왜 내와의 합일 숲에 뒤에 탔을까 ㅋㅋㅋㅋㅋㅋ 어? 여기 바로 밑에 저거 있긴 한데 뭐..뭐야? 아이 물이잖아요 근데 물이긴 한데 아이 안돼 안돼 여기 맞아요? 야! 마나그름아 뭐야? 조심하셔야겠어 누구야? 여기 나치님도 만화그룹한테 하고 있는거 아니야? 아니에요 나 그리핀 아이씨 누군데? 뭐 지져 이 새꺄 지져 뭐 왜 안죽어? 아싸 아 죽었어 걔 뚫렙이야 나는데 가자 뚫폐야 에? 그대로 갈거가 에 방탄을 먹고 니 그냥 꼬르륵 꼬르륵 하다 죽는다 아 땡큐 도우덩이 만화있는데? 도우덩이 만화있는데 왼쪽에도? 그니까 이거 죽이자 폐렴 라이브 에이 알티? 야 이 새꺄 안죽는건가 보다 애들 소울벌마사지 포드쿨을 잘 안보나보네 폐렴 라이브 죽였어 아 다 원수 한장이야 어 이제 단말기 가면 될 것 같아요 저 이제 에버레이션 넘어가는 중 네 단말기에서 내가 침대 박아줄 수 있긴 한데 어 근데 단말기 침대 안박힐텐데 여긴 박힐려나? 공식에서는 안박힐 단말기 어디로 가요? 야 락두둥지에서 좀 뭔가 구조물 같이 생긴대로 가면 됩니다 락두둥지가 어디에요? 락두둥지가 지금 스페이야 니 쒀브랄꺼 니 뭐하노 여기는 개 흔러 레드 서페이스로 레드 서페이스로 왜 가는데 락두둥지가라니까 여기 포탈에서 여기 포탈에서 포탈해서 이 건축이 쭉 따라가면 되잖아 야 락두둥지 50에 50이다 왜 80에 20쪽 가냐고 그니까 나 몰르다 했죠? 안다메 아니 야 NONS 네버 사는거 아이가? 나는 네버 안살아요 내리면 난 안된다 뒤에 탄 사람은 떨어진다 이렇게 됐어 됐어 포탈에서 포탈에서 오늘은 여기구나 하는 데 있어요 나는 아예 몰라 여기구나가 아니에요 짜자님 50에 50으로 오세요 밥 먹고 올게요 네 여기 침대 안바끼네 저거 보면 파란 곳 저기있지 저기다 알겠지? 낙지되고 둥지잖아 네 네 알겠는거 맞지? 네 죽고 다시 와 저도 왔어요 스펜님 먼저 와 가고있어요 저 80에 20에 살았어 이게 누구냐 이거 잠깐만 이 머리에서 어디로 가는거에요? 오른쪽 내려와서 지도상 왼쪽으로 오면은 파란색 지도 딱 폈을때 왼쪽으로 왼쪽으로 길어었어 빨리 빨리 살려줘 야 거기에 다 들어있어 레전드 레전드네 예 저다님 지금 한번 여기 45에 35 führ BIZ 포딩 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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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빨리 그릇 죽는다 빨리 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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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륵 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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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가 누구꺼잉 뺏은거에요. 그 MN 애들거. 잘 뺏었죠? 제가 포이즈마이브를 빡! 하고 죽였어요. 참 잘 했다. 아이 새끼야. 이거 우리한테 쓰는거 아니야? 이거 안에거는 안에선 갑파이브도 되죠? 어 그렇대. 오우 개무소. 벌부독 죽여. 벌부독 죽여. 벌부독 또 있어? 중간으로 뛰어야 되죠. 네네네. 처음에만. 저 뒤쪽으로 갑니다잉. 중간으로 가야되는데 중간으로. 자 전부 다 선인 장소부터 두세요. 뒤쪽으로 가면 안돼요? 아니 처음에 가도 돼. 근데 처음에 가면 그거 안나와. 공 안 튀어나와. 다운드 있으면. 저거는 없어졌어요? 아.. 방탄 입으세요. 그리고.. 방탄이 없어요. 왜요? 일반. 다운드 있으면 안맞을거에요. 맞을 일이 없어요. 선인 장소부터 꼭 드세요. 알겠습니다. 네 선인 장소 꼭 먹었어요. 손가락을 못 넣으니까 아무것도 못 만들어. 스페야. 민재는 오늘 여자랑 데이트한다는데. 니는 뭐하노? 저 훈제랑 데이트하고 있어요 지금. 좋겠다. 훈제 어떻게 생각하노? 저는 그렇게 생각해본적 하나도 없어요. 나도 없어 미안한데. 니가 스페 먹여살릴거라며. 모르겠는데. 왜 몰라. 훈제는 그렇게 생각한적 없다던데. 아 그러면 뭐. 그냥 뭐 안보게 살려도 된다 이거네. 니는 왜이렇게 총이 큰거 같냐? 저야? 제거랑 똑같게 생겼어. 니거랑 ㅅ불하게 뭐가 똑같애. 스쿠사미. 언제알고? 니.. 니꺼 뭐가 큰데. 니가 큰게 한개도 없잖아. 뭐가 큰데? 니가 가진 모든 것 중에서 남들보다 큰게 뭔데. 어? 뭐.. 없잖아. 있어요? 죽여! 밥 먹게 해줘. 니가! 나이스. 태큰슛 다 뚫렸다. 오픈! 진짜? 아니. 가자. 갑시다이 갑시다이. 나이스 브레이스 뺏고. 오케이 불 빠졌고 갑니다. 갑니다이. 갑니다이. 오케이. 나이스 나 2만 4천. 나이스 나 2만 4천. 근데 채찌까지 온 사람. 저요. 저요 저 있어요. 오케이. 길 하지 말고 오프스케. 오케이 나 발라부터 모시기 때리도 했지. 겁나대 겁나대요. 오케이 이 밖에서 얻었고. 태국이 하러죠. 이케 hate me. 요새 cal Automare di tuutl 나이스. 저 변태이가 쫓아옵니다. 계속 쫓아옵니다. 자.. ㅋㅋㅋㅋ 어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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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너가 다 먹은지 아하 신장한다 이건 내가 겹품 쏘고 왔어 내 용이 할 거예요 으어어 네 spit 마이ologie 사라지 사라지 뭐든 할아버지 상대는 끝 숙고사 숙고사 올씨코 오 말을 모두 왜 이렇게 멈춘가라? 나 이렇게 멈춘하기 멈춘 수폐가 아이씨 수폐야 막아 수폐야 왜 이렇게 뭘 더 다 풀어 너가 던져야겠다 너가 안 보여주세요 수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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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다 터믄 아이씨 안èce 나보다파 두는 으르릉 이런 이씨 야 야 야이 그걸로 가만 대 그걸로 가만 대 야 저 군복가서 내려와봐 빨리 싸야 돼 이제 아 나 낑겼는데 아 괜찮아 나중에 내려와줘요 아 안오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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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